사거리 한복판에 자전거 여러 대가 서 있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글쓴이 A씨는 최소한 정지선에라도 서 있던가, 통행에 방해라도 안 되게 하던가, 기본 개념은 가지고 타자고 지적했는데요. A씨는 좁디좁은 시골길, 또 자전거들 피해 다니는 시즌이 왔다며, 겨울엔 편히 잘 다녔는데라고 말했습니다. 네티즌 B씨도 예전에 한번 자전거 동호회에 참석해봤는데 개판이라며 공감했는데요. 분명 자기들도 자전거 타도 차도 있을 텐데 차량 운전자 생각은 안 하더라고 지적했습니다.